여러분 안녕하세요. 화학의 테라인 고소경입니다. 드디어 9월 평가원이 끝났는데 우리 여름방학 동안 공부 열심히 한 보람이 있었죠. 그쵸? 또는 이번 9월 평가원은요. 기존 평가원이나 수능에 비해서 이건 뭐야 도대체 이런 문항은 없었습니다. 사실은요. 그렇죠? 일단 선생님이 현장에서도 얘기했었는데 9월 평가원 풀 때 아마 한 15번까지 엄청 쉬울 거다. 걱정하지 마라 하는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좀 쉬웠고요. 그쵸?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에 세문항이 있는데 그 세문항을 얼마나 잘 풀었냐가 이번 시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. 그쵸? 자 앞에 쉬운 문제는 좀 빠르게 가고요.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는 좀 자세하게 선생님이 설명하도록 할게요. 알겠죠? 자 여러분 해석하게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? 그쵸? 우리는 아직 수능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해석을 들으면 다시 한 번 정리하는 거야. 오케이? 한번 보자. 1번부터 갑니다. 자 다음은 다섯 가지 물질의 화학식을 줬어요. 다음은 화합물을 골라라 라는 어이없는 문제죠. 화합물은 두 종류 이상. 따라서 자 이거 원소구요. 원소구요. 화합물. 화합물에 동그라미 쳐서 문제를 풀어내면 되겠습니다. 그쵸? 틀리면 이런 거 실수하면 정말 어처겁죠? 네. 다음 2번. 다음은 탄소 동소체입니다. 자 매번 나옵니까? 아니면은 오 이건 뭐야? 이런 문제입니까? 매번 나오잖아. 그렇죠? 자 다이아몬드, 흑연, 폴로렌, 그래핀 뭐 이런 거 아니에요. 그쵸? 자 이 중에 흑연과 폴로렌은 좋습니다. 이런 문제는 반드시 뭐하라 그랬지 내가? 분자식 쓰고 풀어라. 화학식을 쓰고 풀어라. 흑연 그러면 C라고 써야 되고 플로렌 옆에 C60 써 놨어야죠. 그쵸? 그럼 질문이 뭐냐면 자 ㄱ 가는 흑연이니. 당연한 거 아니야. 그쵸? 다음 두번째. 탄소 원자 한 개와 결합한 탄소 원자 수. 흑연. 즉 몇 방향 결합이냐는 얘기인데. 몇 방향이니. 세방향 결합이구요. 다음에 폴로렌. 이것도 세방향 결합이죠. 얘는 참고로 육각형. 얘는 오각형과 육각형. 그쵸? 다음 1몰 연소 할 때 나오는 CO2. 자 1몰 연소. 탄소가 1몰이니까 CO2 몇 몰 나와? 1몰 연소하면 1몰 나오죠. 얘는 육신몰 나옵니다. 따라서 ㄷ 보기도 안 되는 거야. 정답은 1번. 됐나요? 자 다음 문제. 3번 갑니다. 다음 두 가지 반응에 대한 조건을 줬구요. 자 학생의 대화입니다. 그쵸? 자 옳은 학생을 찾아라. 이런 문제인데. 첫번째. A가 뭐라고 했냐면 자 첫번째. 가에서 생성된 물질은 산화물이라는 거예요. 자 가에서 생성된 물질이 얘잖아. 산소랑 결합한 물질 이런걸 산화물이라고 하죠. 물론 이것도 산화물이라고 하는 겁니다. OK? 맞는거죠. 잘했어요. 다음 두번째. 학생 B. 나 반응에서 탄소는 환원제냐? 환원제가 되려면 자기는 뭐 해줘야 돼요? 산화를 해야 되니까. 자 얘만 확인하면 되겠네. 지가 뭐 했어? 산화. 따라서 얘는 환원제 맞는 거야. 그렇다. 됐죠? 다음 세번째. 가와 나는 모두 산화물 반응이니? 어떻게? 3초만에 풀어야죠. 그쵸? 자 뭐가 있어요? 호돈소가 있어요. 호돈소가 있어요. 1초 2초 3초. OK?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. 호돈소가 있으면 무조건 산화물. 그렇죠? 다음 4번. 자 여기까지 몇분 걸렸을까요? 그쵸? 자 다음 두가지 반응에 대한 반응식인데. 자 일단 개수를 좀 맞춰줘야 되겠네요. 자 뭐 너무 쉽잖아. Na가 여기 있는데 여기 Na 두개니까 여기 Na 없잖아요. 그래서 앞에 E를 써야 되겠고요. 자 그렇다면 수소 원자가 두개니까 앞에다가 E를 써야 되겠죠. 그쵸? 다음 두번째 반응. CaHCO3.2. 탄산수소 칼심이라는 문의인데. 자 CO2가 하나 나오고 물이 하나 났어. 여기 뭐 있어야 되냐는 거잖아. 당연히 Ca 있어야 되고요. 자 탄소가. HCO3는 이 2라는건 이게 두개 있다는 얘기니까. 어떻게 하면 돼? 헷갈릴 때는 H2O를 하나 지워주고. 그쵸? 그 다음에 CO2를 하나 지워주면 뭐 남아? CaCO3가 남겠지. 그쵸? 자 ㄱ. A 더하기 B는 4 틀렸고요. 자 ㄴ. ㄱ은 탄산칼심 맞고요. 다음 세번째. 1몰을 반응할 때 생성되는 이산화탄산수의 몰수. 자 이거는 2몰이 반응해야 CO2가 하나 나와요. 이건 1몰이 반응해야 CO2가 하나 나와요. 그럼 1몰당 반응하면 어떻게 나와? 0.5 대 1몰 나오겠죠? 따라서 디귿보기는 안되는 겁니다. 됐나요? 네. 다음 5번. 자 전자배치가 되어있는데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. 자 규소입니다. 한번 볼까요? 스캔. 1S2 2S2 AP6 잘 지워졌고 3S2에 3P 2개. OK? 자 이렇게 나와있는거야. 3S2에 3P 2개. 잘했을 못했어. 잘했죠. 자 이거 훈취규칙에 위배된거에요? 아니지 당연히. 어디든 2개 따로따로 넣기 때문에 괜찮은거야. 따라서 기억은 맞는거죠. 다음 두번째. 나는 파울리 메타올리에 위배가 됐습니까? 파울리. 자 어디에 보면 될까요? 여기겠네요. 파울리가 뭐야? 스핀 방향이 반대방향인 전자 2개까지 채울 수 있죠. 따라서 요 부분 자체가 파울리에 위배가 됐습니다. 자 여기서 주의사항. 자 그렇다고 해서 나를 들뜬 상태라고 하면 돼 안돼. 들뜬 상태라고 하면 안되는거야 이거는. 알겠네. 왜? 이런 전자배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. 따라서 이런 애는 존재할 수 없는거야. 이건 잘못된 전자배치지. 들떠있는 전자배치가 아닙니다. 다음 세번째. 다는 바닥상태이다. 자 다는요. 두두두두 잘 채웠는데 여기까지. 자 여러분. 여기를 채우지 않고 넘어갔잖아. 자 뭐에 위배가 됐죠 여러분? 싸움의 원리에 위배가 됐습니다. 따라서 들뜬 상태인거죠. 됐나요? 네. 디귿보기는 안됩니다. 정답은 3번이구나. 여기까지 답하는 사람 들어와. 그죠? 자 실수 없이 빠르게 풀었어야 됩니다. 자 5번까지고요. 자 이어서 6번부터 보겠습니다.